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다면 아마 예상컨대 작년 영어 성적이 아마 만족스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영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올리기가 쉬운 과목은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생각 그럼 올해는 영어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데 근데 작년과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공부를 적게 해야 되는 것도 맞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작년처럼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N수를 결정했다면 우리 빡세게 공부해서 그럼 1등급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하고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량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정도 공부량을 메꾸면 자기가 일 나올지 안정적 일 나올지 감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저 선생님 저 2등급만 나와도 되니까 아니요. 목표는 일단 1로 잡으세요. 제가 케이스마다 종종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얘들아, 막연하게 수능 때 일찍을 요구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다. 한 문제,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로 공부해라.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라서 절평이다 보니 자기 점수만 메꾸면 되지 않냐.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자. 그럼 이론적으로 9월부터 수능까지만 9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9문제 더 맞추면요. 점수 계산하면요. 2점과 3점이 섞여있기 때문에 뭐 20, 한 2점? 25점까지 올라가죠. 물론 그거보다 더 필요한 학생은 더 빡세게 공부하면 됩니다. 목표는 무조건 하나. 아, 내가 한 달에 한 문제는 더 맞출 정도로 공부한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작년에 분명히 공부했을 거라 좀 믿어요. 근데 막연하게 아, 뭐 영어는 뭐 절평이고 뭐 언젠가 뭐 잘 나오겠지. 아니면 아, 나는 최저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만 나오면 돼.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 안 나오는커녕 2도 안 나온 학생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올해 목표는 한 달에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부터 해야 될까?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재수 정규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청매가사도 있었거든요. 재종부한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3월 달부터 문제풀이에요? 아니요. 빵꾸난 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학생들 알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죠. 제가 자주 든 예시 아시죠? 중국어가 있다 쳐볼게요. 내가 한자 20개 뜻을 알아요. 근데 이 20개 한자를 한 문장으로 쓰면 그거 무슨 문장인지 이해돼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거든요. 내가 단어 20개를 알아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또 하나 예시 러시아어 해볼게요. 내가 러시아어 단어 20개를 알고 있는데 이 20개 단어를 한 문장으로 썼을 때 이해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거든요.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데 아직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 외우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요? 해석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제휴수정기방 갔거나 아니면 우리 러셀 학원에 왔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지 인강으로 공부하든지 해석하는 방법은 배울 거 아니에요. 안 배웠으면 당장 배워야 됩니다. 해석은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일단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단어 단어를 계속 추가시키면서 단어 외우면서 제대로 문장 해석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니 작년에 경험했던 것도 경험할 수 있죠. 문장 좀 길게만 나오면 아니면 작년 수능처럼 아 문장 길고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복잡한 구조의 글들이 나오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하나 또 보는 일이 발생하고요. 또 여전히 작년처럼 리딩 스킬에 의존해서 대충 이런 게 답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수능 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작년 수능 되게 잘 맞는 수능이에요. 왜요? 리딩 스킬 거의 적용 안 됩니다. 진짜로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 해석 능력을 물어봤거든요. 수능에서 그럼 올해는 아 맞다 내가 빵꾸난 게 기본기지 기본기를 배우자 내가 제수정교 반이던 우리 르베가스터디 러셀 학원이던 아니면 인강이던 다른 학원이던 기본기 메꾸는 작업은요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보통 만학생들이 제수정교 반은 2월부터 시작을 하죠. 2, 3, 4월 정도까지는 제가 꼭 끝내기를 원합니다. 2, 3, 4월까지는 왜일까요? 6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수생에게 6평이란 고3 때 6평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변명거리가 많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봐갖고 저 모의고사 공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는데 N수생은요 N수를 시작했습니다. 6월 모평이 작년 수능과 성적이 똑같다면 이건 망한 겁니다. 속된 말로 집에 못 들어가요. 창피해서. 아니 어떻게 몇 달을 공부했는데 작년 11월과 6평정수와 똑같습니까? 그래서 4월까지는 기본기 다지기 공부가 끝나야 되고요. 5월에는 이제 자기가 아 나 어순 대로 해석할 줄 알아. 문장이 길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나 키워드 잡을 줄 알아. 이런 공부가 된 거야. 문제풀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 6평은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까지는 문제풀이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기 공부예요. 그리고 5월달부터 N수생은 좀 빠른 겁니다. 제가 고3들한테는 여름방학부터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N수생들은 6평 점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부터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제 또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선생님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하량 공부 필요해요? 제가 정확하게 4월까지는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재 또는 러셀에서 공부하는 교재 아니면 뭐 인강을 하는 교재 자기가 공부한 교재를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자기가 해석에 빵꾸난 학생들은 인강을 들어서라도 해석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본기 공부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냐 딱 이 정도 공부량은 최소 수준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개년 기출입니다. 10개년 6구 수능에 있는 거를 선생님 저 10개년 나왔던 6구 수능에 단어 수고 모르는 거 거의 없고요. 95% 이상 알고 있고요. 문장 해석 안 되는 문장 구조 없고요. 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주제가 뭔지도 알고요. 이 정도 공부량 했으면 진짜 공부 제대로 한 학생이 맞아요. 그럼 제가 또 이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10개년 공부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 공부하라는 얘기인가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한 해 모의고사에 약 공부할 지문 약 18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치 불일치 그래프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밑줄 위파악 그 다음에 대입학 4문제 그 다음에 어휘 요양문 무강문 장문독해 40에 42 그 다음에 빈순삽을 합치면요. 한 해 모의고사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질문은 18개예요. 18개 질문인데 저게 6구 수능이면 3번 있잖아요. 10을 곱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540개 질문이에요. 되게 적은 질문입니다. 540개 질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5, 6, 7, 8, 9 9월까지만 하길 원합니다. 왜요? 10월달에는요. 기출 문제 공부가 아니에요. 10월달부터 수능까지는 봉투 모의고사나 아니면 엔제나 자기가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문제로 실전 파이널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기출 문제 공부 있는 건 5개월입니다. 5, 6, 7, 8, 9 딱 5개월이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540개 질문 정도가 내가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질문인데 5개월을 나누면 얼마죠? 한 달에 약 140개 질문이죠. 31로 나눠볼게요. 몇 개 나와요? 3, 42 3, 5, 15 나오죠? 약 하루에 4.5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에 영어 4.5개 어쩐 날은 4개 어쩐 날은 5개죠? 그런데 이것도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도둑놈식 보여요. 그러면 하루에 기출 문제를 씹어 먹는 거예요. 4개에서 5개 정도는 내가 자습으로 단어전에서 외운다. 해석 공부 해본다. 그다음에 문제도 풀어본다. 이렇게 꾸준하게 했어요. 아니 10년 동안 6, 9 수능을 다 씹어 먹었는데 어떻게 점수가 안 나옵니까? 10월 달엔 무조건 말씀드렸죠? 한 번도 푼 적 없는 기출 문제가 아닌 파이널 문제 푸는 건 맞다.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4월까지는 무조건 기본기 공부예요. 해석 안 이런 거죠. 단어는 모를 수 있어요. 단어 안다는 전제하에 단어는 단어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상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기를 끝내셔야 돼요. 그다음 5월부터 9월까지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교재 만약에 학원에서 막 EBS를 한대요? 하세요. 학원에서 어떤 문제지로 푼대요? 외부 교재? 하세요. 그것도 예습 복습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자기 혼자 예습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습하는 분량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약 4개에서 5개 지문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씹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4월달까지의 기본기 공부를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저 해석할 줄 알아요. 저 이렇게 끊어주고 묶어주는 것도 알고 문장 길어질 때 어떻게 키워드 잡는 것도 알고 있고 저 주제가 뭔지도 알겠어요. 주제는 찾는 것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기 공부가 끝나면 자기 혼자 자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5, 6, 7, 8, 9월입니다. 하루에 약 4.5개 정도 지문. 이 정도 씹어 먹었으면 제가 장담 드릴게요. 확률적으로 영어 1 안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왜요? 영어는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평입니다. 자기 공부 약만 메꾸면 돼요. 아니 생각 좀 생각해 보세요. 10년 또한 나왔던 기초문제 씹어 먹었고요. 단어 수거 거의 다 알고요. 해석 다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문제품도 바로부터 알아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파이널 문제풀이도 할 거고요.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뭐 학원 교재라나 온라인 교재라던가 그걸로 그것도 공부도 했습니다. 일 안 나오기 힘듭니다. 결론 N수를 결정하셨으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540개 지문을 5월부터 9월까지 약 100개 지문이니까 지금 3개를 안 할게요. 4.5개 공부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막연하게 나 수능 때 일 찍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공부해도요. 제가 이론조론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문제가 더 맞춥니다.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1년만은 작년같이 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